지금 10시 반이고요.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. 팀플이 요즘 너무 많아요. 시끄러워. 씻어야 하는데, 씻어야 하는데, 씻어야 하는데. 너무 귀찮아요. 지금 머리 한 번 빗었는데, 와우. 제가 머리가 진짜, 진짜 많이 빠지는데, 빠지는 만큼 자라는지. 머리 숱이 정말 많아요. 이 앞머리가 너무 삐뚤삐뚤해서, 미용실 가서 좀 자르고, 규빈이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. 나가기 전에 유산균도 하나 먹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친구랑 이 커플 케이스도, 챙기겠습니다. 역에 도착해서, 주빈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떡해, 신나. 생각해보니까, 이게 부은 게 아니라, 사진 찍은 거네. 어떻게 붓기가 1년 내내 있어, 그쵸? 머리 바꾸고 싶다. 부대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, 그렇다고 예전에 탈색을 해서 화마를 할 수도 없고. 고민이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 다 외친 거예요.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착. 하지만, 브레이크 타임. 대기 중. 규빈씨에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어머, 어떡해. 너무 예뻐요.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나 키워줄게, 바로. 부서줘서, 아이 뺐구나. 아이 뺐구나. 아이 뺐었어, 얼굴이. 와, 타이밍. 좋았어요. 굿 타이밍. 너 그때 30평 nuc 갔 quarter 샀다 했잖아Jean. 아, 맞아. 이게 피자노바, 크림스프, 인스터베스 우리 근데 진짜 오늘 롯데로이드가 수수해지잖아 진짜 맛있다 식전빵도 맛있잖아요 이거 다 알아왔어 역시제이 나 아이가 진짜 친한 사람이랑 진짜 요즘 팀플이 하거든? 나 팀플 얘기해 목소리만 얘기하는데도 내가 낯을 가리잖아 원래는 안녕하세요 이러거든? 문질건데 낯가루가 요즘 감사합니다 시금치를 시금치를 옆으로 치워볼까요? 애금치금치 옆으로 치워도 될까요? 사진 한 번 찍어서 갑시다 식중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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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저녀가 나왔습니다 미친 카메라 모습이 진짜? 진한데 맛있다 친구가 공덕이 있으면 데리고 봐야지 그 친구가 나야? 응 여기다니 너무 부끄럽다 아니야 당장해지라고 당장은 유튜버가 되죠 피자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? 디아블로?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 거의 근접 순수인데 이거? 사실 렌즈를 바꿔가지고 어색해 남자친구가 이런 말 해줘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 진짜로 안 태어났으면 어떡해 아직도 정신 차리자 기빈이가 준빵 큐빵 큐빵 라디오 마지막에 큐하 큐빵 큐빵 음 진짜 맛있다 난 이거 엄마 아빠 들고 가야겠다 결제는 엄마 아빠가 하지마 진짜? 다 날 잡아놓고 이렇게 뛰어난다 응 68년만에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돈 더러워서 못 찍게 했어 마련해 에스리 목표 느낌 여기에 티라미수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뿅 뿅 뿅 테라미수 조차 먹어볼까요?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쳤어? 미쳤어? 야 넌 멈췄어 지금 진짜 맛있어 야 미쳤다 야 근데 진짜 대박 많이 안달아 근데 마지막에 살짝 에스프레스 맛이 살짝 느껴지면서 크림은 또 안달아 어 미쳤는데? 나 우울하다 했잖아 그래서 그 우울함이 살짝 노래로 순화되는 느낌 어 여행 에이 에이 진짜? 스며들었는데 안 돼? 세며들었다 잠깐 배웠고 세며들다 짠 클리어 클리어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해서 걸어다닙시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분위기 진짜 좋다 로제 파스타일까? 로제? 럽시 러시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어디 정의선 숲길공원? 맞아요 오 홈 좋은데요 정숙공 정숙공 유빈아 잘 먹을게 잘 말했어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원주는 너의 이름은? 아 너의 이름 커피 대주주 커젤 커젤 하이 하이 하이룽 하이룽 우와 이 색깔 진짜 이쁘다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야 미쳤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짠 지금 벤치에 앉았어요 벤 안 써요 벤 안 써요 맨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구를 열고 커피를 커피를 막 근데 진짜 맛있다 그치? 응 옛날에는 되게 볼드한 아메리카노인데 되게 진한 걸 좋아했거든 응 그리고 요즘은 산미 숯섬에 아로마노트 원두가 있어 응 그것만 먹어놔는데 진짜 맛있어 짠 짠짠짠짠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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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둘은 이애구 제이 내가 쌍꺼풀 들고 있으니까 다들 쳐다봐 나 유튜버이냐 근데 아는 사람은 아니야 뭔가 하는 사람 같은데 아는은 아니야 손은 실인데 아이스 아메리칸이 진짜 맛있어 세븐틴은 부승관이 아이스 아메리칸 좋아하는데 나 부승관이 왜 이렇게 같이 있지? 예능도 잘하고 아 맞아 센싱 너무 머리색을 할 것 같아 왜 작년이야 대체 아 왜 난 작년에 없었을까 아쉽다 이번에 2021 이슬랭트 한다고 하면 의외에 라인업 생겨야 돼 이거 성지순례 해볼까? 어 너 누구? 나는 난 너랑 1년 정도 된 줄 알았거든 근데 너랑 만난 지 8, 9, 10, 11 딱 4개월 때야 그니까 횟수로 5개월이야 그냥 7월이 만났잖아 난 한 1년 된 거 같아 1년 된 줄 알았어 1년이 뭐야 한 2년 된 거 같아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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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 괜찮아지면 제주도도 가야되고 제주도 가야지 제주도 가야지 전주도 가야지 아 전주 해외도 가야지 요즘 우울했는데 규빈이 만나서 갑자기 텐션이 높아진 거 같아 저도 우울했는데 다행이네요 그 사람이 오래 지더라구요 카페도 먹고 내가 과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카페가 없어서 내가 과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야 못하는 게 아니야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없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집에선 못하겠고 나도 못하겠고 아 나 하나 더 있어 뭐예요? 아 이제 곧 2, 1학번 새내기 문제로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날 새내기 문제로 그럼 다회 언어학과 뻔우도 이제 들어올 텐데 뻔우님께 한마디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지 뻔우님 후배님께 한마디 하시려면 아 뻔우님 마지막으로 호랑이를 하나 외쳐볼까요? 하나 둘 셋 호랑행 안녕 호랑행 아 그것도 멋있다 무대 연출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재밌을 것 같지 그래서 나 코로나 끝나면 콘서트 알바 한 번 해보시고 설치 이런 거 야 괜찮다 좋아 노래 너무 좋은데요?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야 야 나 근데 진짜 한 7개월만 온 것 같은데? 우와 근데 사람이 진짜 없긴 하다 너무 좋아 짠 짠 짠 짠 짠 짠 짠 그래서 지금 큐빈이랑 어디 가는거죠? 짠 짠 버스 기다리는 중 버기 버기 몇 번이죠? 110B 110B 3분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소감 하루 소감? 용량이 없으니 빠르게 마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규빈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 규빈이랑 빠빠이하고 지하철 타러 왔습니다 회의 다 하고 이제는 과제를 해야 합니다 심플 ppt도 만들어야 하고 아인 에세이도 써야되고 릴링 강의도 들어야되고 제 돈도 만들어야 하고 제 개인 기말가지도 해야되고 영상편집도 해야되네요 저는 행복합니다 아무튼 목요일이 끝나가는 시간이고요 오늘 같이 놀아준 규빈이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